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누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쓴 편지가 아니라 불과 3, 4년 만에 고린도 교회 속에서 복음이 변질되고 또 교회는 편을 나눠가지고 분쟁이 시작되었고 또 현장에 있는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에게 진심어린 말씀을 전하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봐도 미신 문화가 삶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신사에 먼저 가서 절을 하고 또 빌게 되고요 또 그 아이가 결혼할 때쯤에는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죽어서는 불교식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WCC 속에 있는 목회자들도 생각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예화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지 않느냐 그 속에 A코스는 기독교고 B코스는 불교고 C코스는 이슬람인데 어차피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나지 않냐 나는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시석시키고 또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 종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마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감사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오직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전 우리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곳은 당시 문학과 철학 또 과학과 운변술이 발달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전도다 바울이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이라는 곳에 오니까 바울도 문학과 또 철학 과학 또 운변술에 대한 부분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었던 동기 또 자기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이 논쟁을 걸어오면 자신의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해도 그들이 변하지 않고 논쟁만 계속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아덴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다고 말하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오직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시간표였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오직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다시 오직의 복음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면 1월 달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저도 전도사였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청소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노컬의 교육자가 본부 수련회를 가면 특별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조금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본부 측에서 연락 온 것이 당일 등록 팀장과 그룹 리더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룹 리더라는 직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당일 등록 팀장이라는 것 속에서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랩런트들 중에서 꼭 사고를 치는 랩런트들은 당일 등록으로 오는 랩런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은혜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아침에 부모님과 계약 속에서 네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무엇을 사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이 랩런트들은 수련회 메시지와 포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팀이 당일 등록 팀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힘들 것을 아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들려주셨던 음성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누구의 은혜냐라는 음성이 제 마음 속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이렇게 있지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당일 등록으로 오는 랩런트들에게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 속에 생길 때 저는 또 제 안에 오직 보금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붙잡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보금을 붙잡고 당일 등록의 팀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오직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도 아덴 전도에서 그것을 깨닫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소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붙잡기 원하는 오직은 우리 138의 언약입니다 우리 138에서 1은 뭐냐면 오직 그리소고 3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8은 오직 성령춘만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소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냐는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고백이 아닌 심지어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이 되길 원하시고 또 지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소이면 내 인생이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령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겠죠 그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하는 것이 오직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저와 또 우리 성령님들이 반대로 인도받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갈 때가 많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속에서 순종하라고 임했는데 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불신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의 언약 속에서 날마다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또 237나라라는 237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 영혼구원의 가슴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의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오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마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열한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문든병 걸린 남한 장군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한여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랍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집에 와서 옷을 벗기 시작하면 몸에 문든병이 걸려있는 남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포장하면서 사는데 결국 그 포장된 옷을 벗으면 영적 문든병이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본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고쳐줄 수 있는 주의의 종이 있다고 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그 영적인 말을 또 보금의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남한 장군도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아랍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장군이 겁이 나서 입을 벌리지 않았다면 남한 장군은 문든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남한 장군의 가정과 가문까지도 몰락했을 것입니다 전도와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수준과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의심한 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와 전도운동이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라고 치유를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삼칠나라 보고마 또 전도와 전도운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캠프를 할 때마다 이 전도캠프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그 캠프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날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또 현장 전도와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령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오늘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춘만의 언약을 붙잡는 하루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전도자들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